이것은 30만원 질러야겠다 30만원 질러야 겠다 아 X같네 아 그만들 해 시바놈들 내가 뭘 못했어 내가 니들에게 뭘 못해줬어 어제는 시발 280키로 밟고 개새끼들아 어제 니들 좋은 영상 보여주려고 흉가가고 오늘은 시발 피곤해 뒤해지겠는데 시발 북동이들 할까봐 바로 방송을 켰더니만 또 시발 지나라고 그만들 하라고 중이 형님 바람 중인가? 잠시 아 X같다 현질이 나야겠다 왜 이래 잘하시지 준이 형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쓸어버릴까 나는 저 키보드 저 안 되던데 해 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쓸어버리지 준이 형님 뭐 저 버그같은거 쓰는건가? 존이형님 아 저 채팅창 되게 잘치네 희한하다 아잉? 어? 니 면상이 희한합니다 형님 형님 형님! 어 대다 뭐 뭐 뭐 뭐 아 예준아 허팝아 형님 7봉 구할때 없습니까? 어 이게 왜 7봉 어 바람에 날아 구할때? 구할때가 뭐야? 지금 강화좀하게 열받아가지고 어 열받아가지고 돈좀 벌기 바람에 날아? 어 7봉 아 강화 아 강화 아 강화 열받았다고 왜 누구때문에 아 씨발 개첨자때문에요 아 칠봉 아 칠봉? 칠봉팔봉 만들어가지고 아 알겠어 나 어 강화 되나요? 제가 돈드릴께요 제가 돈드릴께요 강화 지금 개첨자때문에 강화되냐고 돈을 준다고 매니아의 칠봉외물 매니아의 철구야 내가 알아봐줄께 네 형님 설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땐 칠봉 칠봉 알겠어 내가 아이템 매니아의 알겠어 한번 알아볼께 아 강화 해가지고 쒜발 쓰레스 돌리 오케이 알았어 저까네 씨발 지른다고? 야 황년정인걸 리니지지 않냐? 황년정인걸 리니지일텐데 아 전속 걸렸다고? 야 철구야 근데 어차피 그거 안된대 그거 아 아 형님 알겠습니다 어 그거 안된대 안된대 야 얘들아 그거 좀 어 그래 야 그 저 어제 집에 갈때 팥이랑 저 좀 뿌렸냐 네 형님 소금 뿌렸습니다 뿌리고 가라 뿌리고 들어가야되는데 뿌렸나 모르겠네 형님 감사합니다 야 알겠어 아 아 아 기강이 형님 전해야겠다 기강이 형 아이디로 해야겠다 그래치 해주고 아 ㅈ같네 하 아니 기강이 형님이랑 합방을 한다는게 아니라 기강이 형님껄로 하게요 네 이제 아이디가 없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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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키뷰 키뷰 바로 드릴게요 야 니리지 알고 있는 사람 니리지 알고 있는 사람 니리지 그때 김환영님꺼 했던거 그거 할수 있는 사람 진짜 긴말주세요 개구락하지마시구요 아 쓰레기 존나 받아가지고 그걸 쓰레기 풀어야겠다 잠시만요 아이디 있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10건 걸려가지고 그거 됐어요 근데 만약에 비용 바꾸잖아요 리니지는 법적으로 바로 고소당하는거 아시죠 갓성은 있다고 아 성은이는 안뛰지 잠시만 다른 리니지 비즈니랑은 욕히기 싫어 내 아는 사람들 야 성은아 너 뭐해 야 성은아 너 뭐해 여자가 끊긴 하네 폰요금 안내서 그런가 나 시바 폰요금이 52만원 나왔어 한달에 야 성은아 너 리니지 아이디 있지? 어? 리니지 아이디 리니지? 어 PC형 가서 찾아봐야되는데 지금 아 그래? 어 끝마저줄게 야 너 그때 기강이 형이 했던거 아이템 그거 알아 어떤건지? 기강이 형이 했던거? 그거 구검해가지고 하는거 어 알아 그거 할줄알어? 네 그거 그 아놀드 검색하면 내가 알려줄게 너 할수있어? 어 야 그러면 나 그거 30개만 좀 사주라 내가 너한테 계좌이체 해줄게 얼마나 걸려? 30분? 30분? 어 그 사는데 30분 걸린다고? 근데 계정을 찾아가야되는데 아니 사는데 30분이 걸리는게 아니라 매니아 매니아 알아서 그럼 지금 나갈테니까 어 아니 돈을 다 뽑아놨는데 잠시만 그러면 누구한테 해줘야되냐 잠시만 그러면 야 야야야야 그러면 내가 계좌이체를 지금 그시야 1시 21분 알았어 야야야야야야 일단 기다려봐봐 어 알았어야 어 필요한거 있으면 바로 연락처 바로 해줄게 어 없어 씨발라봐 야야야야 스트레스 받아 ㅈ같네 일일이 BJ나 엮기기 싫어요 한계팽그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기강연이나 하면 되는데 아 씨발 한계팽그럽까지 감사합니다 기강연 아직 비번은 몰라 내가 아 아 모기 존나 물렸어 지금 아 아 일단 30만원만 질러보게요 30만원 30만원 정도 괜찮잖아요 30만원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가철구 형님 키피 바로 드릴게요 형님 100개 아 기모띠 감사드립니다 형님 우리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내가 구검 띄우는거 그거 내가 진짜 손이 진짜로 찰지더라고 이게 내가 했는데 아이고 연지해 형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형님들 밖에 없습니다 다 씨발 개 망나니 취급할 때 형님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키피 바로 드렸어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자님 18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행조부가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선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니니지 아이디 있는 사람 지금 긴 말 좀 때려주세요 저한테요 긴 말 때려봐봐 나 오늘 진짜 좋은 꿈 꿨어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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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키피 바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형님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백개 양악은 아프대 감사합니다 형님 바로 키피 드릴게요 1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빌려준다고? 홍어주스 형님 진짠가요? 잠시만요. 빌려준대요. 형님 구검 그거 살 수 있어요? 지금? 대모썹에서. 대모썹. 딴 썸 말고요. 형님 살 수 있어요? 형님? 형님? 야, 쬐면 바로 고소줘, 시발. 쬐면 바로 고소줘. 아니, 못재. 전화번호도 받고 그러면 내가 개인 민호사 했기 때문에. 방송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뒤지죠, 저한테. 아, 뭐야. 아, 리니지 하는 사람 빌릴까? 아멜리천이 109에 감사드립니다. 누구한테 빌리지? 이분한테 빌려야겠다. 도돗바 dads. ka dan 으 Peter 싸발, 멍지 할 것 같은데 이거 TV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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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공중님 친구 저에게 이걸 맡겨주실 수 있습니까? 형님! 오늘 속 좋은데 형님! 예 번주님 그 이거 제가 무기상자 가도 될까요? 되나요 되나요? 무기상자 제가 가도 되는거죠? 칩 떴습니다 형님! 예 가도 되는거 같죠? 아 녹방이야? 집자리 떴습니다 아 녹방이네 신발 네네 폭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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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ans 미니 요 엄마 선 네네 사연중인데요 오나 열렙중인데요 야야야야야야!!! 구베란! 아유 죽었다 W$$! 이거 죽었어! 이거 죽었네x2 이거 죽었네x3 아 이거 100m 사드립니다 형님 지훈아 너 왜 죽어? 병신아! 킵형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마만희 형님 마만희 형님 아 꺼져 데몬 데몬 생리니지 이복한다 아 근데 약간 조금 학구방 들어가면 괜히 멍탈수도 있겠네 형님 아 몇놈이야 이거 겁내게 많이 다니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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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형 형님 뭔소리에요 저 아세요 철구님 형님 형님 누구세요 축하여 축하여 누구시죠 아 철구 어 뭔소리야 철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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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여기 철구업을 왜해요 여기서 철구업을 왜해요 여기서 뭐난소리야 그게 형님 형님! 선미야 어서와라 저거 뭔얘기야? 출고기 갑자기 뭔얘기지? 씨발 완전히 개특보됐어요 개특보쌉찜! 이야! 씨발! 완전히 개특보됐네요 형님! 내가 꼭 알아야돼? 어...팩이 넘치는데요? 퇴각하라 씨발 퇴각합니다 그걸로 Accessored 어떻게 철고를 모르냐고? 아니.. 철고를 모른다는게 아니고 그렇다고 모를수도 있는데 철고를 모르는게 아니고 아이디를 모른다고요 내가 그사람 뒤에 아이디가 поэтому 왜야됩니까? 에? 아 철구를 모르겠냐도 나도 알아 철구 누군지 형님! 나 아이디가 뭐야 아이디 모르잖아 내가 형님! 오케이 됐니 메인지를 드렸습니다 철구씨 형님 아이디로 제 돈으로 아놀드 구검 시검 해도 되나요? 아 어떤거요? 제 아이디로 네 형님 아이디로 제 돈으로 아놀드 구검 시검 해도 되나요? 아이 좋죠 철구씨 아이 좋죠 아니 너가 한다는게 아니라 제가 들어간다는건데 제가 찾아볼게 뭐가 있습니까 야 야 뭐냐 이거 와 철구다니까도 다 모였는데 이 새끼네 어? 뭐야 이거 아니 그니까 아이디를 주라고 네 형님! 내 계정을 달라는거 아니야 어? 네 형님! 그니까 드릴게요 오케이 어떤걸로 드릴까요? 핸드폰 번호로 드릴까요? 네 제가 계정 빌려드릴게요 야 이거 계정 어떻게 들어가야돼? 리니지 처음이라가지고 형님들 이거 리니지 어떻게 들어가야됩니까? 리니지 어떻게 들어가야돼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리니지를 처음이라가지고요 어떻게 들어가야돼요? 리니지를 깔아놨어요 지금 여기 이거 잖아요 이거 리니지 동의합니다 뭐야 이거 게임시장 여기서 게임시장 누르면 되는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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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광 아 으 네? 전화해야 겠다 아 전화해야 겠다 잠시만 네? 아 다행이다 롱 5 1 2 2 4 3 아 저 비제이 철구인데요 그거 아노드 그거 그 30개 사면 얼마정도 돼요? 아 그 서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때 기가경님이 했던거 그 대모섭인가요? 아 대모섭은 지금 안되니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대모섭은 지금 그게 없어요 대모섭계의 권위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지금 다 나가서 없어요 다 나가서 없어요? 네네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고 그게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좆같네 없대 아 만만형님 매체총 본사람 왔다고? 네 제가 30... 네 긴말로 얘기좀 해주세요 지금 1시니까 점심 12시에 보내드려도 되나요? 30만원 짜려구요 아 돈은 지금 말고 예 점심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돈을 5회 보내신다구요? 제 연락처입니다 네 아 오늘 시발 인생결정한다 인생결정 네 네 내일 점심때 붙여주신다고 하고 그 잠깐만요 그러면은 30만원어치 제 계정에 세팅해드리고 제가 말해드리면 되는거죠? 철국씨한테 네 그거 문서도 세팅해주세요 맞는거죠 그냥 더블클릭하고 아놀드 구검 클릭하면 되는 되게끔 잠깐만 있어봐 구검을 너시한다는거 구검을 너시한다는겁니까 철국씨가 아니면은 식검을 상자를 깐다는겁니까 구검을 식검 만들어서 상자로 하게요 그니깐 아놀드 구검 30개 사주시면 됩니다 상자로 세팅해달라고 아니 상자말구요 아놀드 구검 식검으로 만들어서 식검으로 상자 만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구검 알겠습니다 구검 아이 마마님 뭐 사기꾼입니까 닥치세요 마마님 착합니다 구검을 사주면은 본인이 직접 식검을 강화한다는거 아니야 네 그 문서도 세팅좀 그 잠깐만요 형님들 잠깐만요 야 이렇게 시청자가 많이 보는데 사기를 어떻게 쳐요 마마님 작간문이 문서가 뭐야 문서를 더블클릭하면 되는데 문서 더블클릭해서 아놀드 구검에 클릭하면 되는데요 문서 맞잖아 세이발 안그런거 아니야 야 진심 그 뭐야 1억짜리 띄우면 시청자 다 나눠준다 진심 반은 내가 먹고 30 그 30만원어치만 주라 잠깐만 내가 들어갈게 어 방수 들어와봐 아 제대로 가자 30만원 지세팅을 해달라고 어디서 하는게 낫지? 응? 응? 데모.. 어디서 데모습한다고? 데모 한번 들어가볼게 응? 욕좀 하지말라니깐 응? 아 서로 괜찮다는데 왜 지랄이세요 에? 맞아요 아니 30만원짜리 어 어 아 있어봐 아이 아니 어쨌든 철구 철구 철구가 철구라고 해도 되나? 네 형님 철구가 탑비제이 아니야 탑비제이가 니니지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난 니니지 니니지 비제이로서 좋지 어 임범이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다른사람은 몰라도 아니 형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니니지를 하는게 아니라요 이걸로 돈볼라고 하는건데요 탑비제이 아니야 탑비제이가 니니지 한다는게 얼마나 좋아 템 좋은거 띌려고 그러는건데요 그니까 나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건데 어 그니까 갔다가 잠깐만이 구 Orange 가보자 じゃ ㅅㅂ 10개 감사합니다 일단 대모서 30만원씩 줘봐 대모서 내가 아까 열한자로 발라서 떴거든? 하나? 어 떴대 떴대 떴대요 여러분들 한개 떴대요 저 두개 태웁니다 오늘 여기다 한개 떴죠 저 두개 떴입니다 오늘 일단 옆에 철구방송 좀 치고 어 나 대모서 기랑교시 평창동이야 야 이거 리리즈 어떻게 들어가요 형님들 한참 말았지만 주라 어 아니 30만원을 빌려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입금이 안되니까 내일 낮에 입금해준대요 바로 해드립니다 저 지금 바로 해드려요 저 상관칩니다 자 철구 철구 여보세요 전화좀 받아봐요 철구야 전화좀 받아봐라 아 네 네 예 형님 어 말투명히 좀 하도되지 아 네 형님 편하게 하십시오 예예 저 방송 오늘 동서를 잘 보고있고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30만원치를 그 구짜리 문서랑 강화하는 주문서 준비하면 되는거죠 30만원치 아 네 형님 그거 문서를 더블클릭해가지고 아롤드에 클릭하면 실컵이 만들어져 그 세팅만요 그치 그 과정을 안하는거지 아 네 형님 그럼 그거 세팅해서 30만원치해서 일단 이 번호로 보내줄게 계정기번을 아 형님 근데 이거 실컵 만들어서 상자로 바꿀수 있잖아요 그거 이벤트 상자 실컵 만들고 전화하러 내가 받아줄게 네 형님 그거 좋은거 뜨면 어? 돈으로에요? 아니 그럼 내가 받아줄게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실컵 일단 무조건 띄워야돼 실컵 무조건 띄웁니다 아 시발홀드 여기 데모섬 얼마에요? 시발홀드 제발 택진이 형님 택진이 형님 아니 또 야야 야 내가 진짜 그때 뭐야 용몰 그때 뭐야 용겸 제 7봉을 8봉으로 띄웠잖아요 그것도 지발 1% 확률인데 그거를 바로 띄우고 실컵도 바로 띄우고 그거랑 시세 똑같네 어? 데몬섬이나 구스터리나 똑같네 8천만 안판다고 옷은 살사리나 그니까 똑같네 어떡하지? 와 떨린다 시발 그 철구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아닙니다 열받아서 오늘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수기할지 수기할지 나이스 남자면 솔직히 이런 좀 베팅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 아니 뭐 베팅입니까 도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무기를 가져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져가지고 에이 씨발 에이 그냥 게임으로 쓰는 겁니다 뭔 도박입니까 그 이기 그 이기 그 누굽니까 그 이기왕입니까 아 그 쓰레기 언급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 쓰레기 언급하지 마세요 그 쓰레기입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씨발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라이들아 진짜 나 다짐할게 수기할지 뜨잖아요 식권 만들고 수기할지 뜨면 진심 다 뿌린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는 철구방송 옆에 켜놨는데요 의미로 다 뿌립니다 철구방송은 솔직히 그 넘사벽 아니냐 철구방송은 그 아프리카 철 탑비지 아닙니까 어 지금 만사천명 보고 있네 옆에 컴퓨터 켜놨어요 지금 또 니니지 방송 보신 형님들이 평균 연령대가 높고 누님들이 많기때문에 또 철구 예 형님도 정말로 늙어 보입니다 이렇게 방송 화면으로 안 미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모이 타고 있습니다 만마리 형님의 옛날에 진짜 레전드였어요 임범이 시대 전에 제가 그때도 스타크랩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범이가 뜨기 전에 만마리 형님께서 막 피지방에서 매매매매매나 그러다가 피지방에서 쫓겨라고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아프니카 리니지 역사를 전해주고 최고 레전드입니까? 형님들? 수결제 띄었어요 말하기에 진짜 수결제 띄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역사가 레전드 상승하는 거 아이고! 다 말할 수 있게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기모티 기표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응원품 감사합니다 수결제 있으면 레전드입니까? 오케이 좋았어요 아니 철구가 수결제 나오면은 난리나는거지 수결제 나오면은 그냥 네 어서오세요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왜냐면 또 노룸이나 이런 하투나 아이고! 진짜 잘 모르는 애들이 돈 다가가서 손님과 고실한거는 솔직히 안다가서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닌인지 쟤도 13년 했지만은 아 시바 쟤 수결제 나오면 먹지않은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지않아 만만해 형님 돈 많아요 일단 제일싼게 제일싼게 도끼네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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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도끼 한개 팽그럭까지 감사합니다 배수 형님 어서오시구요 일단 싼것으로 어? 도끼 일단 싼것으로 일단 사실 야 얘들아 자 야 여기서 시껏띄면 얼마야 야 일단 계산해봐 일단 무조건 시 시껏 한개라도 띄우면 개이득이잖아요 onder 베끼 wondering 109개 감사드립니다 실컴띠우면 개이득이죠 2만가지 솔묵 지금 띄우고 있다 생각 해야겠다 킵으로 드릴게요 money 109개 감사드립니다 한개 팽그럭까지 감사드리구요 3개 1988 1개 하나면 본전 이상이라고요 Ok 좋았어요 문석값 문석값 남겨놔아야지 그러니고 10검 2개는 나오겠다 아이고 헬로주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10자리가 30만원짜리 10자리 뜨면은 10자리 뜨면은 지금 봤을 때 보면은 얼마입니까 10자리면은 얼마이요 10자리 뜨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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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사만에다가 사십이만 이돌이오 사십이만 아 시바 떨린다 주무석값 얼마 안하잖아 어? 주무석값은 형님의 서비스로 좀 해주세요 유저들이 파는거 유저들이 파는거 싼거 나도 알아요 아이고 나도 퀴퓨저 2만명이 넘는데 그거 일일이 사람 사요? 아유 감사합니다 퀴퓨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기먹기 2만명 기다려 2만명 기다려 고맙습니다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시발 고맙습니다 백수 형님 10월 10일 천시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4변 더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백수 형님 백수님 기뻐 안좋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띄우겠습니다 시컴 띄우자 형님 저는 시컴이 아닙니다 시컴 띄어서 시컴 띄어서 숙여찍합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부표입니다 형님 천시께 감사합니다 백수 형님 세avor 여러분들 춤해주세요 맨날 라면만 쳐드시면서 재방송에 별풍선을 기보로 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한 개 팬그럽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춤해주세요 추천 아 떨린다 없네 130만 이걸로 그냥 갱짜리 하나도 되겠네 여러분들 저 서버 어떻게 들어가세요 이거 더블클릭했어 게임 시작 게임 시작 누르면 되요 시작 어떻게 하면 되요 일단은 여기도 지정해주고 녹화했냐구요 내가 할것도 아닌데 뭐로 녹화할까지 해 데몬서버 됐지 남은거 팔짜리 데몬서버 데몬이 어딨어요 아 데몬 되있네 팔짜리 파는 새끼가 없는데 어차튼 먹고 뭔 식구에요 씨발 게임 강화하는건데 이 게임이 19세가 아닌데 아 아 아 아 바로 기표드릴게요 본방으로 놀러오세요 형님 본방으로 놀러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세팅됐다 자 세팅됐다 자 세팅됐다 아 아니요 형님 지금 계정기만 보내줄게 데몬서버야 아 아 네 형님 고맙습니다 그 문서 더블클릭해서 하면 되죠 어 문서들이 다 지정이 났고 네 지정을 다 해놨어 네 네 아 네 형님 고맙습니다 어 시각제면 전화해야 될거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어 간다 얘들아 택진이 형님 저 진짜 택진이 형님 저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형님 한번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데말고 6백만원짜리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금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형님 택진이 형님 제발 택진이 형님 제발 아 제발 시발 서태강의 감사합니다 임대 내가 택진이 형님 단부하기 장관 필대 일정 캐릭터 비밀번호도 필요한데 뭐야 2차 비본도 쓰라고 그러던데요 네 네 형님 얘들아 나 진짜 수요일째 뜨면 나 진짜 장담합니다 반을 제가 가질게요 반은 제가 가집니다 반은 여러분들께 풉니다 아 존나 떨린다 아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수요일째 뜨면 반은 여러분들한테 쓸게요 진짜요 저 방송인생 겁니다 아씨 이발 떨린다 수요일째 간다 맞다 왜 안되지 안 되는데 오 들어가졌다 형님들 이거 템창 어떻게 띄어요 템창 이거 그때 기관념이 없는데 저는 템창 어떻게 띄어요 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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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아 맞나 1 2 3 4 5개 8개 8 3 24 뭐야 1개 2개 3개 4개 뭐야 1 2 3 4 1 2 3 4 5 5 6 7 8 8 8 3 24 24개 뭐야 아 4 8 32 아 맞나 맞나 아 맞나 오케이 아 아 존나 떨린다 씨이발 야 이거 밑으로 어떻게 가게 해요 가자 얘들아 조용해 가자 얘들아 씨이발 제발 택질이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질이 형님 택질이 형님 택질이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되는 거야 택질이 형님 택질이 형님 가자 도resh 자 첫판 트이밴 택질이 형님 택질이 형님 어 mão! 안 떴어. 안 떴어어 안 떴어. 색진이형님 적들한키! 인지leση 만ают과 적들한키! 적신 반만이형님 반만이형님이 tornado 와 대박 바로 떴어요! 만난 형님! 바로 떴어요! 당겨 떴어요! 시작하게 도전해! 당겨 바로 떴어요! 오늘 탱진 형님 감사드립니다! 탱진 형님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탱진 형님 감사드립니다! 당겨 떴어요! 이 오는 날입니다! 지금... 오케이! 나 이제 많이 남았어요! 그냥 딱 두 개만 더! 마지막이야! 탱진 형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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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한 개! 일단은 저걸로 시컴으로 상자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뜨는 숙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제발 두 개만! 탱진 형님! 제가 두 개만 뜨면 돼요! 제발! 두 개만 뜨면 개이득이에요! 탱진 형님! 탱진 형님! 오케이! 형님! 오케이! 한 개 떴어 잡히기! 형님! 오케이! 형님! 어? 뭐야 떴어? 안타까? 형님! 탱진 형님! 제발! 제발! 오! 오케오케! 나갔어요! 탱진 형님! 안타 나갔었어요! 형님 제발! 탱진 형님! 탱진 형님! 아! 아! 오케이! 탱진 형님! 탱진 형님! 탱진 형님! OK! 이거 제발 한 개 떴어요! 탱진 형님! 제발 두 개만! 제발! 제발 두 개만! 제발! 시컴 위에 있잖아요! 이거 한 개 띄운 거! 탱진 형님! 탱진 형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제발! 탱진 형님 제발! 탱진 형님 사랑합니다! 주무서를 아래로 내리는 법 안내려져요 아래로 안내려집니다 안내려져요 섹진이 형님 아 날았다 섹진이 형님 아 날았다 제발제발 아 날았다 한개만 더 뛰어주세요 오 날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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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진이 형님 섹진이 형님 섹진이 형님 섹진이 형님 섹진이 형님 아 시발 알았어요 잠시만 이득이에요 이미 이득이에요 바로 튀었어 제발 문 다 Kann beer 야..야.. 엄청하기 섹진이 형님 섹진이 형님 튼펜틴형님 티켓 타 girlfriends 어떻게 해야지 컷 맑네 beauty 예고 타격 팬 그럴 acredita 제발 한 개만 더 낳아주세요 제발 제발요 영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요 제발요 Agora 야era!!!! 아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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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진형님 택진형님 택pat택택택택택 진 Мåååååå CD 제발 왔다와수니당 slopes이온 한개만 더 뛰어ENEρό 택진형님 택진형님 재산istor Вам립 NC 택진형님 한개만 더 뛰어ENE cambio 자한테nar Colin 한개만 더 뛰어주시여 아 수루루 수루루 adore 수루룩 으어!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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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까비 아팠고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택진이 형님! 택진이 형님 한 개만 더 뛰어주세요! 한 개만 더 뛰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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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뛰어주세요! 한 개만 더 뛰어주세요! 제발 한 개 뛰었어요 제발! 한 개만 더 뛰어주세요! 아우 한 개만 더 뛰어주세요 한 개만! 제발 한 개만 더 뛰어주세요 택진이 형님, 택진이 형님TIO, 땝진이 형님! 제발 제발 제발!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아!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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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아냐아냐아냐 오 제발제발 제발 제발! 아아아아악 제발! 아아아악 아 제발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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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악 제발 마지막이에요 형님 부담! 아 뛰었다 형님 형님 뛰었어 오!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야 이거 이제 상자로 바꿔? 얘들아 상자로 바꿔 이거? 상자로 바꿔서 이제 레전드 수결치 만들어볼까 얘들아? 오케이 아이 꺼져 씨불로 어떻게 가요? 이제 전화할꺼에요 잠시만요 오참이 게이들 잠시만 만만이 형님이랑 전화합니다 오참이 한개 뛰었어요 이걸로 상자로 바꿔야지 수결치는 1억 나오는 통화입니다 아 가보자 가보자 얘들아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하 만만이 형님 아이디로 하고 있습니다 상자 수지자 하 호필 고객이 통화 중 자 형님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하 아 근데 어떻게 이거 뛰었냐 아 아아 제가 전화한다고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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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공감 가시죠 꼭 이렇게 서로 이제 전화 안 받네 다리 걸어야지 서로 통화 중인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공감 가십니까? 어 어 차구야 형님 예 여보세요? 네 형님 안들리십니까? 야 시컥이 나와버리네 차구야 형님 제가 얼마 이득입니까? 니가 일단은 지금 30만원 썼으니까 네 그게 한 8천만정도 하니까 오빠는 6층 가면은 지금 한 한 15만원정도 땄어 다했다 여기 진짜입니까? 어 15만원 땄어 형님 이거 상자로 바꿀수있죠? 상자로 바꿔달라고? 깔면 그래도 어느정도 템이 나오나요? 거기서 만약에 수결지같은거 나올경우에는 한 6천만원정도 하지 6천만원 형님 이거 상자로 좀 바꿔주시면 안되나요? 상자로 바꿔달라고? 근데 만약에 별방당할경우에는 진짜 이거 분역값 안나와 하.. 근데 이게 좋은게 뜨는사람이 많습니까? 없는데 내 생각에는 느낌이 좋아 너는 나올거같애 택진이 형님이 잘해주십니까? 저는요? 하.. 나도 너시할때는 그쪽 김대칭을 왜 집어부파르지 하.. 진짜 형님? 도끼면 만약에 도끼면 그거 6천만원들이 안나오고 도끼만 나와도 500만원이야 하.. 500만원이 괜찮잖아 너 그래도 갑니다 형님 상자로 바꿔주십시오 나 바꿔줘? 네 어.. 그거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바꿔줄꺼 아니면 니가 할래? 아니 저거 못받거든요 형님이 들어오시면 쟤 튕기지않나요? 그러면 그냥 들어와주세요 어.. 가만있어 네 아.. 뭐 아니면 도다 간다 담배한대 말고 간다 시바.. 뭐 아니면.. 인생 뭐 아니면 도다 인생 뭐 아니면 도다 야 얘들아 근데 야 시껌뛰는거다 대박이지 않냐? 야.. 나 촉있다 오늘 촉있다 야 대박이지 않냐? 첫판에 시껌뛰었어 첫판에 시껌뛰었어 시바.. 간다 뭐 아니면 도다 인생 뭐 아니면 도다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인생 뭐 아니면 도다 시바.. 이거 8명은 15만원 더 이득인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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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한다 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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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하.. 와.. 에잘아 진짜 뜨는거 아니야? 아니 형님 저 리딩을 할 줄은 몰라요 느낌 좋다 느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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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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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다 아이고 연지 분유추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유 형님 제가 꼭 갖겠습니다 좋은거 띄어가지고요 형님 키뷰 드릴게요 아 구매가 아니라 형님 키뷰 드리겠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느낌있다 오늘 레전드 갑니다 추천 좀 찍어주세요 형님들 만일까지만 가볼게요 추천 만일까지만 갑시다 추천 좀 찍어주세요 만일까지 가봅시다 팬그럽까지 감사합니다 네 형님 어 세팅 끝나고 형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아 나옵니까 형님 어 근데 아 너 굉장히 떨리거든 그게 하여튼 뭐 대박 나오기 많았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입금은 제가 내일 바로 해드릴게요 아 오늘 오늘 일어나서 점심에 바로 해드릴게요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어 제발 간다 얘들아 시발 가자 가보자 얘들아 만개까지만 좀 찍어주라 만개 만개 딱 찍고 가자 얘들아 만개 딱 가자 추천 어 조건 오 와 지혜 회장님 저의 생명월이 묘풍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회 회장형님 꼭 띄울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진짜 응원풍 감사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클라스 형님 101개 감사해요 진짜 무조건 띄울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들어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야 좀 멀리서 하자 감사합니다 뭐야 상자가 이거에요 아놀드 무기상자 이거 맞아요 형님 이벤트 형님들 이거 맞아요 아이고 지혜 지르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지혜 회장형님 자 일단은 띄우겠습니다 까면 끝인데 더블클릭하면 끝이죠 일단은 지혜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택진이 형님 전 한번 받으십시오 택진이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시큼 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진짜 어렵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개가 되라면 개가 되겠습니다 돼지가 되라면 돼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한 불쌍한 천민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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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일곱팔구 갑니다 스티커 열개 감사드리고요 존나 들린다 갈게요 손님들 응원 쫌용 화이팅 간다 얘들아 딴다 간다 시골아 시골아 세발 시골지 다 5 4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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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alert!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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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얼마짜리예요? 현금 500만원짜리하구요?! 야 제발! 그것도 얼마야, 제발!! 저만게도 제발... 아 형님 이거 500명 자리에요 형님 예 아 쟤가 안좋은거야 네? 네? 그 쟤가 안좋은거야 얼마짜린데요? 야 5만원인가 할거야 이거 두는가본 나왔네 그니까 그거 너무 하지마 이거 안좋은거니깐 고생했어 에휴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어 고맙네 형님 오늘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아 형님 서비스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내일 형님 그 여기 문자로 계좌번호 좀 불러주십시오 어 그래 알았어 잘못하지마 이거 아 네 형님 오늘 고맙습니다 형님 어 고마워 아 이거 어딜까 아 아 ㅋ 겉정 아 공격 감정 이 벨 사 수 아 아 시꺼매서 마무리 할꺼라 시발 개니 시발 니가 뭔 이러기야 이 그지같은 인생새끼야 이 시발잖아 그냥 시발 그냥 시꺼매서 그냥 그만했으면 이 개새끼야 이 시발잖아 하아 하아 으 아alten 시발 아이씨